이 정도를 외친다면 너무나 힘들어요 아침엔 부장한테 혼나고 점심엔 과장한테 혼나고 저녁엔 마누라의 잔소리 심장이 떨려 어느 누구 하나 내 맘을 알아놔 줄까요 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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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해 난장만 어떡해 박수 보자 아싸 순간 잘해 근심 걱정 다쳐보자 사나이 가슴 속에 뱅뱅 정렬 돌아보자 아싸 신하게 밤새도록 달려보자 이 정도 외친다면 남자도 아니지 이 정도 외친다면 남자도 아니지 남자도 아니지 오늘도 힘든 하루 끝났고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체바퀴 도는 듯한 내 일새 너무나 힘들어요 아침엔 부장한테 혼나고 점심엔 과장한테 혼나고 저녁엔 마누라의 잔소리 심장이 떨려요 어느 누구 하나 내 맘을 알아놔 줄까요 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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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해 간접만 어떡해 마셔보자 마셔보자 아싸 순간 잘해 근심 걱정 달려보자 사나이 가슴 속에 뱅뱅 정렬 돌아보자 돌아보자 아싸 신하게 밤새도록 달려보자 이 정도 외친다면 이 정도 외친다면 남자도 아니지 이 정도 외친다면 남자도 아니지 남자도 아니지 우우!